안녕하세요. 드디어 올빼미티비가 10만 구독자 돌파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애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3년이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구독자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13만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손대대 저날 가보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골 대학교 앞에 원룸촌에 왔습니다. 왜 이리 원룸을 많이 지어놨는지 지금 공실이 넘쳐납니다. 오늘 제가 들린 곳은 경북 영주시 풍기업 동양대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지금 소백산에 구름이 걸려가지고 눈이 수북히 내려 있습니다. 약간 높은 지대 학교를 지어놔서 소백산 줄기가 한눈에 쫙 보이고 풍기 시내도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저도 동양대학교가 이곳 영주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뉴스에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분의 교수님이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방학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안보입니다. 동양대는 7, 8년 전부터 동두천 캠퍼스를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학과가 이전을 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영주지역에는 학생수도 줄어들고 이제 도시가 쇠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기 건물 두 개를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마치 모양이 서울대학교 정문모양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학교가 이전을 시작한 건 2015년 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시장실도 증거하고 상경투쟁도 막 벌이고 했는데 결국 일부 학과들은 동두천 캠퍼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 공동화가 더 가속화됐고 곧 10만 인구도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대학 이전 계획도 어떻게 보면 이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같습니다.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을 제대로 못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정원을 주려라 그러면 60억 지원금을 주겠다 합니다. 동양대 총 학생수는 5200명이나 됩니다. 이곳 영주 캠퍼스에는 17개 학부가 있고 동주천으로 이전한 학과는 6개 학부입니다. 정보를 찾아보니까 여기 동양대도 장학금 혜택이 좋습니다. 22년 연간 등록금이 723만원 그런데 인당 장학금이 345만원이나 됩니다. 동양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원룸촌에 왔습니다. 풍기업의 전체 원룸 개수가 70개나 된다고 하네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시내보다는 대부분 원룸들이 이쪽 동양대 바로 아래쪽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방학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원룸들도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차가 몇 대 안 보이죠? 일부 학과들이 동두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도 공실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떠나고 원룸은 지금 혹한기 시즌이 돼서 상당히 고전 중입니다. 원룸촌 이곳저곳 제가 쭉 돌아보니까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완전히 정막강산처럼 변해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촬영을 했는데 드디어 학생을 하나 봤습니다. 예 저기 걸어가고 있는 학생이 한 시간 동안에 딱 한 명 본 사람입니다. 동양대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는데 꽤 큽니다. 거기 정원이 2200명인데 지금 학생들 1600명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에도 대학 입학해가지고 1학년 동안에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불만이 있더라고요. 2인 1시를 쓰다가 보니까 불편한지 2학년 때부터는 원룸 얻어달라 해가지고 원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풍기에는 인삼이 아주 유명하죠. 이게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 특산품이라가지고 옛날에 막 중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삼이 얼마나 흔한지 제가 아침에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인삼으로 초무침을 해주더라고요. 원룸촌 가운데 있는 상가 건물인데 위에 2층은 PC방이고 밑에는 마트입니다. 지금 12시 다 돼가는 시간인데 마트 안에 보니까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폐불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지금 들어갈 수 없게 문도 잠겨져 있습니다. 원룸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우리 회사 58년 개띠 선배님들도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원룸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초기에는 장사가 좀 괜찮게 됐습니다. 원룸도 모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죽순 늘어나가지고 공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원룸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 빛을 풀로 땡겨가지고 원룸 건물을 지어놔면 지금은 감당불가합니다.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서 이자값기도 버거울 겁니다. 요즘 땅값이고 건축자재비하고 인건비 올라가지고 원룸 이거 하나 지어놔면 최소한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월세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원룸 방 10개 있어봐봐야 한 달 수익이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계산기 안 두드려봐도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게 원룸 투자사업입니다.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타고 다니던 스쿠터도 이렇게 원룸촌 옆에 버려놨습니다. 영주시장님이 또 협조문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자진으로 이 스쿠터를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있고 벌금이 150만원 부과된답니다. 여기 또 스쿠터가 한 대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금을 매기려면 뭐 남바가 있어야 되는데 남바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거죠. 요즘 시내에 나가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룸 오피스텔 내 은행 빚내가지고 사서 월세를 줬는데 지금 은행이자 그거 갚느라고 자신이 쓸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참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불쌍합니다. 이런 건물들 많이 지으면 누가 혜택을 제일 많이 보겠습니까? 일단 돈 빌려주는 은행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업자들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 네 이런 사람이 배를 불립니다. 노가다 삽질 공화국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삽질 공화국의